이제는 뭘 할 거냐면 동화를 할 거예요. 동화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 동화가 개념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동화는 어디 포함되냐면 교체에 포함돼요. 교체에 포함됩니다. 동화예요. 동화는 여러분 같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동자가 무슨 동자가 되는 거야? 같을 동자예요. 그러니까 동화는 닮아가는 거야. 같아지는 게 동화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는 다를 이자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이화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같아지면 동화가 되고 달라지면 뭐가 된다? 이화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재료가 자음이면 자음동화가 되는 거고 재료가 모음이면 모음동화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동화, 자음동화, 모음동화가 일단 시작이에요. 그랬을 때 자음동화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봐. 이게 시작이야.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동화야. 그치? 동화는 같아지는 거라고 했죠? 비음화, 유음화예요. 비음화라는 얘기는 원래 비음이었을까 비음이 아니었을까? 비음화라는 얘기는 비음으로 변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원래 비음이었을까 비음이 아니었을까? 원래 비음이 아니었던 새끼야. 그치? 비음이 아닌 아이가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근데 동화라며. 동화라며. 같아지는 거라며. 그럼 비음이 아닌 새끼가 누굴 만났을까? 비음을 만났겠지. 그래서 비음이 아닌 새끼가 비음을 만났는데 오, 멋져. 오, 이 새끼. 나도 너 같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비음이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비음화야. 간단하지. 그럼 유음화는 뭐겠어? 원래 유음이야, 유음 아니야? 유음 아니야. 근데 누구 만났겠어? 유음을 만났겠지. 그치? 그래서 뭐야? 유음으로 변한 거야. 그게 유음화야. 그래서 여러분, 제 책에도 그렇고 여러분 책에도 그럴 거야. 부드그가 막 이런 겁나. 부드그가 누, 무를 만나서 음음. 겁나 복잡한 거야. 이거 고리코 공부하면 안 돼. 이거 되게 힘든 거야. 끝이야. 이게 끝이야. 자음표에서. 부드그, 르가 재료야. 무, 느, 으로 변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파열음, 비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뭐가 되는 거야? 미음이 되는 거고,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이 되는 거고, 기역이 뭐가 되는 거야? 이응이 되는 거고, 리을이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이 되는 게 비음화야. 뭐가 어려워, 이게. 이거를 막 이렇게 공부하니까 힘들지. 이걸 외우고 다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음표만 머릿속에 있으면 금방 끝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반물. 비음이 미음이잖아. 뭘로 변하겠냐고. 미음이지 뭐. 그치? 닿는. 디귿, 니은이니까 디귿이 뭘로 변하는 거야? 니은이잖아. 그거 닿는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거야, 그거. 보기 어려울 게 별로 없어.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종로도 마찬가지. 종로는 이제 리을이 앞에 니은만 되잖아. 그쵸? 그럼 리을이 뭘로 변하면 되는 거야? 니은이잖아. 그래서 종로가 돼버리는 거야. 간단하죠. 이게 비음화야. 근데 비음화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게 있어. 이런 거죠. 백로, 독립, 면리, 섬리, 심리야. 자, 학생들이 요거를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와서 맨날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쌤, 기역 다음에 리을인데 왜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외웠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바꿔주겠냐고 생각해봐. 재료가 이거야. 앞말이 기역, 디귿, 비읍이야. 기역, 디귿, 비읍. 맞지? 뒤에 뭐가 왔어? 지금 리을이 왔잖아. 우리는 지금 이론을 이해를 했잖아. 비음화가 뭐라고 했어? 비음이 아닌 새끼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하는 게 비음화라며. 지금 파열음이 비음이 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마한 새끼가 와있잖아. 누가 와있는 거야 지금. 유음이 와있잖아. 이 상태에서 비음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죽었다 깨어놔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유음을 먼저 뭘로 바꿔주는 거야? 니은, 비음으로 먼저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비음을 만났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비음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리을을 리을 먼저 바꿔주는 거야. 비음화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비음화에서 나름 마지막 어려운 애라고 하는 거지. 아셨지? 왜 리을을 바꿔주는 줄 알겠죠? 비음화니까. 비음으로 바꿔줘야 비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유음을 만났는데 어떻게 비음화가 되겠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다 리은, 리은 바뀌고 나서, 바꾸고 나서 해당되는 애들 모았는데 비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치?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조음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시험에 제가 한번 내봤었거든? 냈더니 막 모의고사 냈더니 막 계속 항의가 막 나고. 예를 들어서 봐. 반물이 반물이 되잖아. 그쵸? 얘는 조음 위치가 같아진 거다. 라고 내가 냈어. 그러니까 반물이 반물이 된 것은 조음 위치가 같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음 위치는 원래부터 뭐 했어, 지금? 같잖아. 조음 위치가 변한 게 아니야, 얘는. 뭐가 변했을까, 여러분? 파열음이 비음이 됐으니까 조음? 그럼 방식이 변한 거지. 조음 위치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비음화, 유음화는 조음 위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조음, 방식이 뭐한 거야?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자음표를 외웠다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이게 조음 위치, 같아진 거. 오케이? 이게 비음화. 그럼 여러분, 유음화는 뭐겠냐고. 끝이잖아. 이게 유음화야. 끝이야. 리은 앞이나 뒤에 뭐가 있으면, 리을이 있으면 봐봐. 이렇게 바뀌는 게 비음화라며. 이렇게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유음화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그치? 그게 유음화야. 그래서 유음화는 방향성도 있는데 방향성은 그냥 복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역행, 순행, 상호라는 얘기는 뭐냐면 니은이 있고 뒤에 리을이잖아. 그치? 이거 때문에 이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영역이 좋았기 때문에 뭐다? 역행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칼날은 앞에 것 때문에 바뀌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별거는 없어. 존재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여고는 니은이 리을을 만났을 때 뭘로 변하는 거야? 리을로 변하는 게 뭐다? 유음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이제 2년 전 소방국어에서 나왔던 문제가 돼요. 알른이야. 조금 작지 글씨가. 알. 는. 이에야. 그치? 처음에 일단 못 탈락. 겹받침이니까 하나만 살려줘야지. 그치? 가느다란 물방울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못 탈락시키는 거야? 히으 탈락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앞에 리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유음화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년 전 소방에 뭐라고 나왔어? 알른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뭘로 발음한다? 알른으로 발음한다. 그게 출제가 됐던 거야. 아셨지? 이런 식인 거야. 안 어려워. 이게 유음화. 근데 유음화에서 조금 어려운 아이가 하나가 있기는 해. 자, 이 얘기죠. 대관령 생산량이에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삼음절이에요. 그치? 그리고 공통점은 또 뭐가 되냐면 여기 니은, 여기 니은. 여기 리을, 여기 리을이에요. 그치?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간다면 니은 다음에 리을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대관령 유음화. 그치?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될 것 같아? 생산량이 될 것 같아. 그쵸? 근데 그렇게 되지 않지. 왜 그럴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대관령하고 생산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대관령은 대광에다가 령이 붙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대관령. 그치? 한 단어거든요. 근데 생산량은 뭐 하다가 뭐가 붙었을까? 생산에다가 량이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음절인데 이 음절은 혼자 쓸 수 있어. 생산. 이런 식으로. 그 혼자 쓸 수 있는 생산에다, 이 음절에다가 일 음절이 붙잖아? 이러면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판이 뒤집히는 거야. 이때는 유음화가 아니라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비음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이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고이기야. 여기도 그래서 의견, 란, 임진, 란, 동원령, 이원논 이런 식으로 다 비음화야. 그리고 얘네들은 장음이죠. 그치? 요거는 직렬 무시하고 군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는 장음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만약에 시험에 임진란이라고 나오면 다 와서 틀린 거야. 뭐가 빠져서 틀린 거야, 여러분? 장음 들어가야 돼요. 장음. 알겠죠? 요 네 가지는 하셔야 돼. 무조건. 되셨죠? 어떤 원리라고? 3음절인데 2음절은 혼자 쓸 수가 있어. 거기에 1음절이 붙은 거야. 이러면 유음화가 된다, 비음화가 된다. 비음화. 비음화. 알겠죠? 요거 공식 외울 때 시험에 나올 리는 없는데 시험에 나올 리는 없는데 요거죠. 그치? 얘도 뭐에다가 뭐가 붙은 말일까? 에이 신이 이게 먼저지. 라면에다가 뭐가 붙은 말이야. 신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이 알고 유음화가 편할까? 비음화가 편할까? 신라면이 편해. 신라면이 편해. 신라면이 훨씬 더 편하잖아.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그치?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근데 공식 기억하면 쉽겠지. 아셨죠? 요게 나름 유음화의 끝판왕이에요. 나름. 되셨지? 왜냐면 암기도 좀 있고 조금 복잡한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되셨어? 요게 유음화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 국외음화예요. 국외음화는 프린트에 안 돼 있을 텐데 교체고 동화예요. 교체, 동화 동화라는 걸 많이 몰라요. 얘도 동화예요. 동화.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역시 교체하고 그다음 뭐다? 동화라고 보면 돼요. 얘도 여러분 국외음화예요. 원래 국외음이야 국외음이 아닌 거야. 원래 국외음이 아닌 거지. 생각해보면 국외음화는 이게 다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간 이게 다예요. 중1, 고3 똑같이 배워요. 이게 다거든 국외음화는 실제로. 그래서 드트가 뭐 만났을 때 이 모음을 만났을 때 드가 지가 되고 트가 뭐가 되는 거야? 츠가 되는 게 국외음화예요. 왜 국외음화라고 할까? 얘 조음 위치가 어디였지? 위딘몸 혀끝소리죠. 걔가 경, 국외음으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경국외음으로 변했으니까 국외음화가 된 거예요. 얘는 조음 위치가 달라졌지. 국외음화는 조음 위치가 달라져요. 위딘몸 혀끝소리에서 뭘로? 경국외음으로. 되셨어? 그게 국외음화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외음화는 무조건 이 모음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모음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무슨 모음? 이 모음. 물론 중세 때에는 여모음도 있었어. 뭐 텐등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지금은 이 모음만 기억해야 돼요. 이 모음만. 그래서 드트가 이 모음만 나 지치가 되는 거. 그래서 구디, 구지. 같이, 같이. 붙이다, 붙이다. 해도디, 해도지. 그치? 이게 국외음화. 여기는 뭐냐면 축약하고 나서 국외음화 되는 애들이에요. 축약이 되고 나서. 왜냐하면 굿히다니까 디귿하고 히읗이잖아. 못해야 돼. 너무 작지? 굿, 희, 다. 그럼 여기서 디귿하고 히읗하고 못해야겠어요. 축약이죠. 그럼 축약하면 뭐가 되는 거야? 구, 티다가 되겠지. 그럼 다시 트가 이 모음만 나으니까 뭐가 되겠어? 국외음화 같아서 뭐가 되는 거야? 굿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 개 들어간 거야? 두 개. 축약과 교체, 동화, 국외음화 들어간 거야. 되셨어? 그리고 이게 축약되고 국외음화 되는 거예요. 천천히. 국외음화는 무슨 모음? 이 모음. 오케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거야. 에, 을, 이야. 그치? 여기서 국외음화와 관련된 건 누구만이야? 얘만이야. 그치? 얘, 연음만 되겠죠. 뭘로 발음해야 돼? 바, 태. 그치? 바, 태. 요거는 좀 괜찮거든? 근데 요게 되게 기가 막히다. 시험에 냈을 때. 밭을 갈다가. 얘는 좀 느끼해. 밭에 나가. 어디가? 밭에 나가. 야, 느끼해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어. 굉장히 입에 착착 감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자주 나와. 밭을 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연음이야.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서 뭐만 발음해? 바, 틀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 모음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바, 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국외음화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1단계. 국외음화는 무슨 모음에서만? 이 모음에서만. 그럼 이제 예외를 공부해야죠. 첫 번째. 이 모음이라 하더라도 형태소가 하나면 국외음화가 안 돼. 형태소가 하나면. 무슨 말이냐면. 방금 밭, 이는 형태소가 몇 개야, 여러분. 밭, 명사에다가 조사, 이니까. 형태소가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얘는 형태소가 두 개니까 국외음화가 된 거야. 그런데 잔디. 형태소가 몇 개야? 하나. 안쪽이잖아. 그렇죠? 디디다는, 디디로 일단은, 그렇지? 디디다 자체는 형태소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런데 국외음화와 관련된 디디는 형태소가 몇 개야? 하나. 그렇지? 형태소 하나면 국외음화가 안 된다니까. 누구도 이제 친구. 부디 잘 사소. 그렇지? 이 부디도 형태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실질 형태소면 국외음화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질 형태소면. 그럼 봐봐. 홋이불이잖아. 이 모음이에요. 그런데 국외음화 돼야 하는데 안 돼. 왜 안 돼? 실질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니은 첨가되고, 음 끝되고, 비음화 돼서 뭘로 발음해? 홋이불이 되는 거야. 되셨지. 그래서 여기서 역시 출제가 되는 거죠. 어렵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국외음화가 나오면 진짜 뭔 거고,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오, 좀 꽈내가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국외음화는 이 모음에서만 일어나는데, 이 모음이라 하더라도 형태소가 몇 개면, 하나면 국외음화 안 돼. 그리고 실질 형태소도 국외음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요, 국외음화. 살짝 내적 갈등을 했었어. 할까 말까 했었어. 시간은 별로 없고,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늦게 가면 되지 뭐. 그렇죠? 늦게 가면 돼. 여러분은 싫은가? 아휴, 목 아파. 자, 뭐가 있냐면, 요 단어야. 받, 이랑. 요 단어야. 요 단어. 왜냐하면 받, 이랑을 여러분 조사로 볼 수도 있고요. 이랑을 뭘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이랑이잖아. 그치? 명사로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얘를 조사로 보면 국외음화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잖아. 뜻이 없으니까. 조사. 그치? 뜻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수랑, 범식 이랑한테 그 이랑이란 말이야. 그치? 저 할머니 되게 부자야. 받, 이랑, 논, 이랑 되게 많아. 이럴 때야. 이러면 얘가 조사가 되니까 뜻이 없잖아. 그치? 그럼 국외음화가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뭘로 발음할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바, 치, 랑으로 발음을 하는 거야. 근데 이랑이 명사야. 그치? 너 어디 살아? 저, 받, 이랑, 너머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명사로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국외음화가 아니라 뭐야? 니은 첨가, 은 끝. 그치? 비음화가 돼서 뭘로 발음하는 거야? 그렇죠. 단, 니, 랑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받, 이랑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문맥을 봐야겠지. 문맥을 보고 나서 문장을 보고 조사로 쓰였구나. 명사로 쓰였구나.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지? 끝. 여기까지가 국외음화였고요. 축약이에요. 축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자음축약하고 모음축약이 있는 건데 자음축약은 아까 했잖아. 그, 부, 드, 그, 즉, 그, 즉, 부드, 즉, 그가 희은 만나서 뭐 되는 거? 푸트크츠가 되는 게 뭐다? 축약이에요. 자음축약. 복잡할 건 없는 거고. 모음축약은 여러분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이중몸으로 줄어드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자음축약은 발음과 관련이 있고요. 모음축약은 형태와 관련이 있어요. 형태.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네가 나를 지금 가려서, 불편하잖아. 가려서 해도 되잖아. 가려서 해도 되잖아. 그치?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해도 되잖아. 축약해서 뭐라고 해도 돼? 그려보세요 해도 되잖아. 맞지? 그 얘기야. 그 얘기. 이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해도 되는 거고 아버지께서 뭐 했습니다? 오시었습니다 해도 돼야 하는데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음축약은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형태가 중요한 거야. 형태가. 아셨지? 그래서 자음축약은 발음이 중요한데 모음축약은 발음보단 뭐가 중요하다? 형태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 쓰이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음축약에서 출제가 되는 것보다 맞춤법으로 출제가 더 많이 돼요. 맞춤법에서. 무슨 말이냐면 봐봐. 공식은 이거거든. 쓰이여인데 이렇게도 줄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줄일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줄이면 뭐가 되는 거야? 시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줄이면 뭐가 되는 거야? 쓰여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시험에 맨날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씨여 이렇게. 마저 틀려. 틀려. 이러면 쓰이이어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모음축약 영역에서 나오는 것보다 맞춤법 영역에서 훨씬 더 뭐한다. 많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목을 너무 많이 죄 이랬어. 아, 이 넥타이는 목을 너무 죄. 틀리잖아. 그치? 조다에다 뭐 조이다, 조이 어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조, 이, 어니까. 어떻게 가야 돼? 그래. 죄, 어,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조, 여, 하든가. 하나 더 할 수 있네? 죄어? 뭐 할 수 있지? 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못 놀린 줄 알고. 본 적 있는 것 같지? 그치? 그거야, 그거. 그래서 여기는 모음축약 영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맞춤법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적기 파트. 되셨지? 끝. 여기까지가 모음축약이고요. 그다음 탈락이에요. 탈락은 어때요?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다른 선생님이 쓰신 책에는 아마 자음탈락, 모음탈락으로 분리해가지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책을 썼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기억에 덜 남더라고. 외우기는 게 조금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자음탈락, 모음탈락으로 분리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다섯 개로 나눴어요. 다섯 개. 이 안에 자음이 탈락하면 자음탈락인 거고 모음이 탈락하면 뭐가 되겠어? 모음탈락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 외우기가. 첫 번째가 복합어가 될 때. 합성어, 파생어가 될 때 원래 있던 애들이 뭐 하는 경우? 탈락하는 경우. 한 공무원 준비한 공시생이라고 해서 한 두 달 정도 공부하면 소나무가 소나무가 아니야. 솔나무야 솔나무. 근데 리을 탈락한 거지. 말소야 말소. 마소 뭐 이런 거. 약간 껌 좀 씹는 거지 이때부터. 기본. 가장 기본.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발음할 때, 활용할 때, 동음탈락, 자음구단수 등등등이잖아. 그치? 하나하나 해볼게요. 책 다 있죠? 복합어, 파생어, 소나무, 아드님, 따님, 다다리, 나나리, 부사, 분압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야. 가장 기본적인 뭐가 되는 거야? 탈락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이거야. 발음이 표기에 반영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원래는 솔나무였어. 솔나무. 솔나무. 그치? 근데 발음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발음을 뭘로 한 거야? 에이 소나무라고 발음한 거야. 발음 소나무라 하기가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소나무라고 하는 발음을 그냥 뭐 한 거야? 적은 거야. 그게 맞춤법이 된 거야. 그래서 발음이 표기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기본. 진짜 기본적으로 리을 탈락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발음할 때 탈락하는 걸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고. 발음도 탈락이야, 여러분. 얘가 난 네가 좋아라고 할 때 이게 연음이 되진 않아요. 연음 되면 되게 느끼하거든. 좋아. 되게 느끼하단 말이야, 그치? 난 네가 좋아. 되게 느끼하다. 얘는 연음 안 돼. 발음할 때 뭐가 되는 거야? 탈락이야. 발음할 때 효능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발음상 탈락도 있는 거야. 발음상 탈락도 있어. 몰랐죠? 발음상 탈락도 있는 거야. 그 다음이 이거는 낫다 낫다 하는 건 보너스로 하는 거고 세 번째가 활용할 때 탈락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 되게 중요할까? 이게 나중에 뭐랑 이어지냐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하고도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는 거야. 원래 있던 애들이 활용을 할 때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졌을 때 누구는 규칙이고 누구는 뭐가 되는 거야? 불규칙이 되기도 하잖아. 그치? 생각해보자. 불다가 분이야. 그치? 야, 바람이 부니까 춥다 이랬어. 그럼 분이는 기본형 뭐야? 불다잖아. 무탈락한 거야. 리을 탈락한 거야. 그치? 네가 우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 기본형 울다. 역시 무탈락한 거야? 리을 탈락한 거야. 그치? 어질다 어진이. 그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리을 탈락하는 것은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이잖아. 그치? 근데 선을 긋다가 그어서야. 시어 탈락했지. 얘는 규칙, 불규칙. 이 세계는 불규칙이잖아. 그치? 이거 알아놓으면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래 있던 아이가 사라져요. 활용할 때. 이런 게 이제 시어 탈락도 있고 짓다, 지어서도 마찬가지. 그치? 이렇게 자음이 있는 것도 있고 모음도 있잖아. 쓰다인데 어라가 붙어서 뭐가 돼서? 써라가 됐잖아. 뭐 탈락했어, 여러분? 의탈락했잖아. 마찬가지. 따르 아. 따라와. 따라와. 그치? 따라와 할 때 기분이 뭐야? 따르다. 그래서 따르 아가 돼서 의탈락해서 뭐가 돼? 다 라가 된 거지. 이런 식인 거야. 다 의탈락이야. 활용할 때. 역시 의탈락도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그렇지. 잘했어. 규칙 활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활용할 때 탈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급적인, 되게 고급진 거. 동음 탈락. 동음 탈락. 목과 갓난 잘 모르셨나? 원래가 여러분 모과나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목과예요. 목과. 근데 기역기역이다 보니까 하나 뭐 한 거야? 뺀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목과가 된 거고.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되게 궁핍함과 고생을 한다고 해서 뭐 있지? 사자성어 중에? 갓난 신고 있잖아. 그치? 그 갓난이야. 근데 ㄴ, ㄴ이니까 하나 빼버린 거야. 그래서 뭐야? 갓난이란 뭐가 된 거야? 가. 나. 이 된 거야. 이게 동음 탈락이고, 이것도 제일 흔한 거고. 자. 학원에 가 이랬어.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게 없지.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맞춤법상 마저 틀려. 틀리죠. 그치? 뒤에 뭐가 와줘야 된대? 어가 와줘야 되죠. 그 이유가 뭐지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어간 혼자 못 쓰여요. 어간 혼자 못 쓰여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화해서 할 거지만,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줘야 돼? 어미가 있어야 돼요. 그 어미가 없어지면 비통이 되는 거거든. 그치?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어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맞으면, 철수야 빨리 먹어. 안 먹어. 돼야 돼. 끝잖아. 오늘은 안 춥, 안 덥, 하늘이 안 푸르. 돼야 돼. 그렇게 여러분, 안타깝게 나 바라보지 마요. 괜찮아. 난 내 직업에 만족하고 있어. 안 먹어.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항상 뒤에 뭐가 와줘야 돼? 어미가 와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새끼는 어미가 없잖아. 없는 거야. 탈락시킨 거야. 그래, 없었던 게 아니야. 원래 있었어. 그치? 근데 아니니까 뭐 한 것 뿐이야? 탈락시킨 것 뿐이야. 이게 왜 중요할까? 형태소 개수할 때 세야 돼, 안 세야 돼. 세야지.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안 되는 거야. 넷까지 가야 돼. 어미가 없는 건 없으니까. 아셨지? 그 얘기야. 그래서 안 돼요. 이것도 틀리는 거고.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맞춤법 문제로 또 뭐랑 이어지냐면 쌤, 내일 봬요. 이것도 맞다 틀리다? 이것도 틀려요. 왜 틀릴까? 어미가 와야 된다니까. 얘 뭐지, 여러분? 얘 뭐예요? 얘 조사야. 얘 조사야. 조사. 얘 조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상대 높임법에 격식체 뭐 있어? 하십쇼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있지. 그 밑에 비격식체 뭐 있어? 해요 하고 뭐 있어? 헤 있지. 해요 할 때 그 요가 조사야. 그래서 그 새끼가 있으면 해요체가 되는 거고 그 요가 빠지면 뭐가 되는 거야? 해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요. 먹어. 달라. 그치? 먹어요가 해요체가 되고 먹어. 해체야. 먹어라. 그러니까 헤라체고. 그렇잖아. 학원에 빨리 가요. 해요체고. 학원에 가. 해체야. 이해 됐어? 고액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가 아니고 얘는 조사야. 뭐가 없어 지금. 어미가 없잖아. 그래서 틴클린 거야. 그래서 여기도 뭐가 필요해? 배어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축약이 되면 뭐가 돼버리는 거지? 배요가 되는 거야. 작년 소방 기출 문제. 오케이. 이거야. 이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이게 동음 탈락 되셨지. 그게 동음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탈락까지도 공부를 한 거고 이제 탈락은 말 그대로 탈락이 없고 이제 된소리대기는 교체예요. 그렇죠? 자 순서가 약간 좀 뒤죽박죽인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체를 이미 다 끝냈고 축약 끝냈고 탈락을 끝냈는데 왜 또 교체로 왔냐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 된소리대기랑 사잇소리랑 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좀 이렇게 뒤로 바꾼 것 뿐이에요. 된소리대기 경험하는 당이 뭐가 된다? 교체예요. 그러니까 그드부스즈 이런 것들이 된소리 뭐가 되는 거야? 끄드부스즈로 뭐하는 거야? 변하는 게 뭐가 된다? 된소리대기. 교체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드부가 돼요. 그드부. 그드부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뭘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옷고름이 된 이유가 이게 뭘로 되니까? 디귿이니까. 디귿 받침 되니까 옷고름이 돼버리는 거야. 그건 기본이잖아. 그치? 이건 진짜 기본이 되는 거고. 리을 받침도 마찬가지 아까. 그치? 그래서 리을이 이제 겹받침 리을도 있는 거고. 관영형 어미. 관영형 어미 리을도 역시 된소리가 되는데 재밌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조금 빈칸이 있는 게 없네. 옆으로 갈까요? 만나다 만나다 동사죠. 이 동사를 관영어로 만들 거면 관영상 어미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관영상 어미가 한 6, 7개가 있거든요. 자, 봐봐. 니은도 되지. 리을도 되지. 생각해봐. 발음해보면 만난 사람이지. 된소리가 안 된다. 만날 사람 되지. 저 새끼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발음이 돼 그렇게. 만날 사람. 만난 사람. 그치? 꼭. 그래서 관영형 어미 리을이야. 그래서 여기가 뭘로 되는 거야?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90% 이상은 요령. 그드브르 외우면 돼. 그드브르. 그 리을이 겹받침 리을일 수도 있고 관영상 어미 리을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문제 빨리빨리 풀 때에는. 그드브르면 뭐다? 된소리. 하면 좀 편해. 그리고 용언의 어간. 아까 했던 거. 미은과 미은 받침 뒤. 아셨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난도 끝판왕을 찍으면. 사동피동 접사가 들어가면 뭐 하지 않는다? 된소리 발음하지 않는다. 까지 하면 완벽한 거지. 머리를 감다. 그치? 머리를 감다. 어딨냐? 없네. 머리를 감다. 됐지? 근데 감기다. 이러면 감기다 돼야 안 돼. 안 되지. 사동피동 접사가 들어가면 된소리 안 되는 거야. 끝판왕. 되셨어? 그래서 용언의 어간. 니은하고 미음이에요. 되셨지? 여기까지가 된소리 교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이제 봐봐. 시험에 이게 이제 맞춤법 문제잖아. 우리 맨날 했던 거. 그치? 내가 전화할게 라고 적으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얘가 리을 받침 뒤이기 때문에 발음은 뭐가 되는 거야? 전화할게가 돼요.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 줄게. 발음만이야. 적을 때 뭘로 적어야 돼? 개라고 적어야지. 그치? 이건 맞춤법 문제. 그래서 전화할게 너에게 줄게 뭘로 적어야 돼? 예사소리로 적는 거야. 발음만 뭐야? 된소리니까. 아셨지? 여기까지. 그리고 추가된 된소리 여기 쭉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제일 존재감 큰 거는 효과야. 이거 17년도에 추가되기 전까지는 저는 수업한 사람이니까 맨날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효과적이에요. 어쩔 수 없죠. 난 수업한 사람이니까. 맨날 효과 효과 이랬는데. 18년 이거 17년 초가 되고 나서는 진짜 원없이 했어. 효과. 효과. 원없이 했어. 다 돼 이제. 알겠죠? 불법도 마찬가지. 이제 법 시리즈는 하나 남았다? 헌법, 적법, 탈법, 불법, 합법. 그치? 다 법법이거든? 하나 남았어. 뭐 남았어? 위법. 위법 하나 남았어. 위법. 위법만 이제 뭐야? 예사소리고 법 시리즈는 다 뭐야? 다 된소리. 형법. 다 아셨지? 형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된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항상 법 시리즈 할 때마다 떠오르는 얘기 있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교무실에 제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형법 이런 거잖아. 형서법, 형법 이런 거 하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하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프린트 들고 온 거야. 이해가 안 간다고. 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살벌하더라. 형법이라. 예. 설명을 해 주는데. 자. 사위가 장인을 열 번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피가 엄청나죠. 이런데. 와 한 10분간 질문을 받는데 한 100명 죽었어. 살벌해. 와 진짜. 그래서. 와 너무 무서운 거야. 학생 나와서. 와 교수님. 살벌해요. 그랬더니. 아 형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공부할 때 하도 험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피 이러고 보는 거. 아.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싫은 거야. 진짜. 그래서. 야 내가 수업하는 공부가 낫다. 네. 나는 피부는 피 못 보겠어요. 엄청 찔러. 엄청. 네. 칼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러는데. 무서워. 무서워. 형법. 여기가 불법이고. 되셨지? 네. 추가된 애사소리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을 아까 했던 애들. 된 소리 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15분이죠. 자. 사잇소리 할 거예요. 자. 칠판 잠깐 보실래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첨가에 뭐가 있는가? 첨가에 뭐가 있냐면 사잇소리가 들어가요. 사잇소리가 들어갑니다. 원칙은 여러분 이 사잇소리 안에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그 아이도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니은 첨가도 어디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사잇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사이쇼과 관련한 애들하고 니은 첨가가 다 뭐야? 사잇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어디야? 첨가에요. 첨가에요. 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요. 오케이. 근데 저는 사잇소리하고 니은 첨가를 분리해서 수업을 해요. 분리해서. 그게 좀 더 편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원칙은 맞아요. 똑같아요. 니은 첨가 사잇소리가 다 어디 포함된다? 첨가가 맞거든. 근데 처음에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잇소리랑 니은 첨가랑 좀 따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처음 아니니까 되게 편하다. 니은 첨가는 합성어도 되고 뭐도 돼? 파생어도 되거든? 근데 사잇소리는 뭐만 돼요? 합성어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할 때 이렇게 학생들도 수업을 해요. 사잇소리가 있고 니은 첨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잇소리인 것만인 것도 있고 니은 첨가인 것만도 있는 거야. 근데 간혹 가닥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 겹친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개념이지. 그래야 공부가 훨씬 더 편해요. 안 그럼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니은 첨가가 사잇소리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거지만 따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 첨가는 공식이 이거야. 그냥 합성어이거나 모이거나 파생어예요. 합성어 파생어 다 아시잖아. 그치? 합성어 파생어고 뒷말이 이제 뭐로 시작하는 거야? 이 야 여 요 유가 되는 거야. 이 야 여 여 유라는 얘기는 다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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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잖아. 이 빈자리에다 뭐만 집어넣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니은만 넣는 거야. 그럼 끝이다. 끝이야. 끝이야. 여기 니은 첨가예요. 자 그러면 봐. 시험 컵터 가자. 아까 했던 거. 솜하고 이불이에요. 그쵸? 솜하고 이불. 합성어입니다. 그치? 그리고 이 야 여 요 유야. 거기다 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니은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니은 첨가야. 솜, 니, 불이 되는 거야. 그치? 집 이름 뭐가 되냐면 집에서 하는 일이야. 그쵸? 합성어입니다. 이 야 여 요 유야. 맞아? 뭐 넣어주면 돼? 니은 넣어주면 돼요. 넣었더니 비읍이 니은만 났어. 그럼 뭐 되겠어? 비음화가 되겠지. 그치? 그 최종말은 뭐야? 집낼.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이게 니은 첨가예요.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아이는 누가 있냐면 물약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얘는 물하고 약이에요. 합성어입니다. 그치? 그리고 뒤에 이 야 여 요 유 중에 야가 왔어. 넣어주면 돼. 니은 첨가했어요. 그래서 물약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니은 다음에 리을이잖아. 뭐가 되겠어? 유마가 되겠지. 그래서 물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첨가와 유마 두 가지 일어났어요. 물약 친구 누구 있을까? 알래약. 그치? 친구는 아니지만 서울역도 마찬가지야. 걔네들도 니은 첨가되고 못 되는 애들이야. 유마가 되는 애들이야. 그게 이제 니은 첨가죠. 파생어는 아까 얘기했던 혼리불 같은 거. 그치?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유역입니다. 여기 니은 첨가. 역시 니은 첨가는 근데 여러분 예외가 많아 안 많아? 되게 많죠. 그치? 그래서 어문 규정에 있는 니은 첨가 예외 알죠 여러분? 금요일. 그치? 담임. 기억나지? 등용문. 송페련. 이런 애들. 걔네들은 기본으로 외워야 돼요. 기본적인 예외니까. 아셨지? 그래서 걔네들은 니은 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어문 규정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추가된 거고요. 자 사잇소리 한 10분 안에 끝내볼게요. 틀판 보세요. 사잇소리는 일단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형태가 두 가지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형태가 두 가지라는 거. 이게 둘 다 사잇소리라는 얘기거든요. 형태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있어요. 뭐는 있고 뭐가 없는 게 있지. 뭐가 보여지면 여러분? 그렇지. 요거야. 사이시옷이 있는 것도 뭐야? 사잇소리예요. 사이시옷이 없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사잇소리야. 일단 이게 시작이야. 형태가 달라. 있어도 없어도. 오케이. 복잡해. 개새끼야 아주. 진짜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예외도 겁나 많은 개새끼가. 진짜 짜증나는 거죠. 최대한 해봅시다. 1단계. 뭐만 가능하다고? 합성어만 돼요. 파생어 안 돼요. 오로지 뭐만? 합성어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합성어니까 당연히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치? 자. 앞에 있는 어근이 뭘로 끝나야 돼? 울림소리로만 끝나야 돼요. 아까 니은청과랑 다르잖아. 니은청과는 울림 안 가려잖아. 그치? 얘는 가려. 울림소리만 돼요. 중요한 거. 자음은 울림소리 몇 개? 노란 양말. 모음은 100퍼. 그치? 그러니까 앞말이 노란 양말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나거나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복잡하지?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 덧나거나 니은니은 덧나는 거야.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니은소리가 첨가된다. 니은니은이 첨가된다라고 적혀있을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전공해서 배웠고. 근데 첨가라고 하면 아까 어떤 새끼랑 진짜 헷갈리는 거야? 아까 배웠던 니은청과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니은소리가 덧난다라고 바꾼 거야. 오케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없던 니은이 덧나는 거. 없던 니은니은이 뭐하는 거야? 덧나는 거야. 되셨어? 자, 정리할게요. 복잡해. 사이소리. 뭐만 가능하다? 합성어. 그치? 어근어근이야. 앞말이 뭘로 끝나야 돼? 무조건 울림소리. 자음이면 노란 양말. 모음은 100%. 그리고 발음이 세 가지야. 된소리 되거나 니은 덧나거나 니은니은 덧나거나. 됐죠? 이거를 세 가지 살펴볼까? 세 가지를. 자, 요거부터야. 뭐 되는 거야, 여러분? 된소리 되는 거. 된소리 되는 거. 알겠죠? 딱 누르면 된소리. 됐지? 된소리야. 자, 봅시다. 눈하고 동자야. 뭐하고 뭐가 만들어진 거야? 눈과 동자가 만들어졌지. 합성어야. 그치? 두 번째, 앞말이 여러분 뭘로 끝났어, 지금? 니은. 울림소리 니은이야. 그치? 이제 마지막이야. 얘 표준 발음이 눈동자야. 눈똥자야. 눈똥자야. 된소리 됐지? 끝. 사이소리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밤하고 길이야. 그쵸? 밤하고 길. 합성어고 앞말 뭘로 끝났고. 울림소리 미음이에요. 맞죠? 그리고 최종 발음이 밤길이야, 밤길이야. 너 밤길 조심해. 안 되지? 밤길로 발음을 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도 역시 뭐가? 사이소리 영역에 들어온 거야. 봄비 마찬가지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봐봐. 콩밥이야. 천천히. 콩하고 밥이야. 합성어죠. 앞말 울림소리예요. 근데 얘 최종 발음이 콩밥이야, 콩밥이야. 콩밥이야. 된소리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사이소리 아닌 거야. 아셨어요? 여기서 질문? 콩밥인지 콩밥인지 어디 나와 있어요? 사전에 나와 있어요. 사전 찾아보셔야 돼요. 오케이? 나는 김밥. 이상하던데? 김밥. 그치? 이거 16년인가 추가됐단 말이야. 그전까진 김밥이었어, 김밥이었어. 김밥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옛날 기출문제는 사이소리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된소리로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좀 짜증나지만 발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봐봐. 국하고 밥이에요. 합성어죠. 표준 발음이 여러분 국밥이야? 국밥이야? 국밥이잖아. 사이소리 된 거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왜 안 됐을까? 울림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치?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래서 이거 때문에 된소리 교체를 내가 앞뒤에 뺀 거야. 된소리에는 그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단순한 된소리가 있는 거고 어디 포함되는 사이소리에 포함되는 된소리가 있는 거야.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꼭 문제를 들고 와 나한테. 다음 중 의문의 변동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답이 없대. 쌤, 답이 없잖아요. 눈동자, 밤길, 봄비, 국밥. 답 있잖아. 몇 번이야? 4번이잖아. 얘만 단순한 된소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어디 포함되는 거야? 사이소리에 포함되는 된소리가 되는 거지. 아셨죠? 그 얘기야. 그 얘기. 되셨어?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네 하고 갑니다. 역시 합성어가 되는 거고 앞말이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표준 발음이 내가야 아니면 내가야? 내가야? 가서 논다가 되겠죠. 그치? 발음까지 다 됐어. 된소리가 됐지. 그쵸? 표준 발음이 내가야. 된소리가 됐죠. 어 그럼 너는 이제 사이소리가 된 거야. 됐죠? 너는 이제 사이소리니까 사이소리라고 하는 어떤 증명을 할 수 있게 표를 하나 달아줄게. 뭘 달아주는 거야? 이걸 달아주는 거야. 아까는 왜 안 달았을까? 달 데가 없어. 없잖아. 이렇게 할 거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이소은 앞말이 뭘로 끝났을 때에만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만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거. 천천히. 내 까 로 발음해서 사이소리게 됐지. 그럼 이제 맞춤법은 뭐가 맞는 거야? 요 새끼가 맞는 거잖아. 맞춤법은. 그치? 시험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이렇게 적는 게 맞잖아. 맞지? 그럼 봐봐. 요거 없이. 요게 맞춤법이니까 요거 디귿 들어가고 된소리가 돼서 뭐가 된다? 내 까. 발음 됐지? 근데 이거 없을 때 표준바람이 뭐였어? 내 까였잖아. 그치? 표준바람 몇 개야? 두 개야. 사이소 없을 때 발음과 사이소 있을 때 발음 뭐야? 두 개야. 뭔 소린지 알겠어요? 어우 어렵다. 천천히. 내 가 합성어 모음 된 소리니까 사이소이잖아. 그치? 사이소이니까 내 까 로 되잖아. 내 까 됐잖아. 그치? 사이소이니까 여기다 뭐 적어줘야지? 사이소 적어줘야지? 그니까 됐잖아. 그래서 맞춤법에 뭐가 된 거야? 내 까가 된 거야. 그쵸? 그럼 요거 시옷 들어갔으니까 요거 뭘로 바꿔줘야 돼? 음급 바꿔줘야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요거 됐잖아. 근데 애초에 요게 없을 때 요게 없을 때 없을 때 표준바람이 뭐였어? 얘였잖아. 그대로 와야지. 그래서 표준바람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된소린. 알겠죠? 콧등도 마찬가지야. 코. 등이야. 합성어. 그쵸? 앞말 울림소리 모음이잖아. 그치? 발음이 여러분 코등이야. 코등이야. 코등이잖아. 된소리 됐죠? 오케이. 너 사이소리. 오케이. 근데 여기 역시 종성자리가 비어있네. 뭐 넣어줘야지? 사이소 넣어줘야지. 그래서 맞춤법은 뭐야? 코등이야. 원래 코등이었는데 얘가 들어갔으니까 뭐도 되는 거야? 코등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발음 중요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말 우리말이고 귓병은 뭐하고 뭐야? 우리말과 한자화. 한자화 우리말도 사이소리에 포함된 게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조금만 끊기 좀 뭐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첫 번째야. 된소리. 됐지? 그 다음 좀 쉬워.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된소리가 말고 이제 니은 소리 덧나는 거.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된소리 종류 두 개. 알겠죠? 사이소리에 포함된 된소리와 단순한 된소리. 이거는 국무원 완벽한 문제야. 아까 했지만 1번, 2번, 3번, 4번. 얼마나 좋아. 즉각적이잖아. 그치? 종류가 다 뭐지? 다른 거. 딱 좋아. 딱 좋아. 아셨죠? 단순한 된소리와 사이소리에 된소리 구별하셔야 돼. 자, 이제 니은 덧나는 거. 오케이? 니은 덧나는 거. 코하고 날. 그치? 자, 얘 발음. 코하고 날이야. 코, 날. 그쵸? 합성어, 모음. 표준 발음이 뭐야 여러분? 콧날. 없던 니은이 발음 됐어, 됐어. 됐죠? 그러니까 니은이 덧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뭐 넣어줘야지? 사이소리에 넣어줘야지. 얘가 된 거야. 그래서 맞춤법 뭐가 된 거야? 콧날이야. 그치? 아까는 여러분 표준 발음이 몇 개였어? 두 개였죠? 사이소 들어간 거. 그치? 이번에는 발음이 왜 하나일까? 자, 봐요. 이렇게 발음 됐잖아. 그래서 이거 적어줬잖아. 그치? 해봅시다. 디귿, 시옷이야. 뭘로 바꿔줘야 돼? 디귿으로 바꿨죠? 그리고 니은만 하잖아. 뭘로 발음해야 돼? 희한하지? 희한하지? 약간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싶지? 뭐 중심이야? 발음 중심이에요. 아셨어요? 여기가 다 니은 소리 덧나서 뭐 넣어준 거야? 사이쇼 넣어준 거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표준 발음 두 개인 것은 모일 때만. 된 소리일 때만. 알겠죠? 니은 덧나거나 니은 니은 덧나는 건 표준 발음 몇 개야? 하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니은 니은 덧나는 거. 그치? 니은 니은 덧나는 거는 더 쉬워. 깨하고 입이에요. 자, 깨. 입. 합성어야. 앞말 모음으로 끝났어. 그쵸? 희한하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깬, 니피 돼버려요. 니은 니은 뭐 했어? 덧났잖아. 그치? 어? 니은 니은 덧났네? 그럼 얘도 이제 사이쇼에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다 뭐 적어줘야 돼? 사이쇼 적어준 거야. 그래서 뭘로 적었어? 깬, 니피야. 그쵸? 이랬더니 어? 이거 니은 첨가할 때 했던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 그치? 깨하고 입하고 모아올 수 있어? 쪼개지죠? 앞말 뭘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죠? 뒤에 모았어. 이야요요요. 왔어. 왔어. 왔지? 니은 첨가? 비유마. 뭘로 발음해? 깬, 니피. 섞였지? 그치? 겹치는 부분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니은, 니은, 덧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음 중심. 이게 발음 중심의 사이소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 발음 중심의 사이소리를 공부를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했던 것처럼 우리말 우리말이냐? 우리말 한자어냐? 이것도 뭐 하셔야 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적기거든? 적기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잠깐 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맞춤법 문제야. 맞춤법 문제. 맞춤법 문제인데 머린말, 예산말, 반대말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표준 발음이 뭐야? 반대말, 머리말, 인사말. 그치? 사이소리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못 빼줘야 되는 거야. 쇼 빼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은 노랫말, 존댓말, 혼잣말 돼야 안 돼. 니은 덧나지. 그러니까 뭐 넣어준 거야? 사이소 적어준 거예요. 쌤, 얘는 왜 머린말 하면 안 돼요? 나도 궁금해요. 그냥 그게 표준 발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김밥이 김밥이었던 것처럼. 여기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외우는 수밖에 없죠. 되셨어? 그래서 맞춤법하고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어질 수 있는 게 사이소리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10분 쉬고 와서 사이소리 마무리하고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